자 우리 반갑습니다. 2025를 위한 2024년 커리큘럼의 첫 포문을 우리 역학신공이라는 우리의 파격적인 컨텐츠로 시작하겠습니다. 단순한 파격적인 그런 부분의 커리큘럼이 아니고 아무래도 이 운동역학이라는 것이 물리학원을 준비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되고 또 1년 내내 좀 골치아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바로 신공 물론 엄청난 위력의 무공일 수도 있고 또 신묘한 공법 이런 뜻도 있지만 친근하게 역학 신나게 공부하자 대신 선빵을 날리자라는 거죠. 자 이런 커리큘럼을 준비한 이유는요. 물리학원 같은 경우에 이 운동역학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부분이죠. 많이 힘들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운동역학만 잡으면 된다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또 그런 느낌도 많이 갔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죠. 운동역학만을 잡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표방하고자 하는 것은 운동역학을 먼저 잡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역학 완전 탑하려한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일종의 고난도 그런 강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념 강좌로 우리 1년에 수능 준비기간이 시작되죠. 그런데 개념 강좌 같은 경우가 물론 개념, 정말 개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개념과 문제는 함께 갑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개제, 개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일단 단점이 많아요. 그렇죠? 전범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길어요. 할 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 전범위가 완료될 때까지 스스로의 시간 계획도 그렇고요. 길어요. 멀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극복하고자 효과적인 사고의 전환, 이런 발상의 전환을 만든 것이 바로 선빵을 날리자는 거죠. 좀 없어 보이죠? 기선제압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역학에 대해서 기선제압 10주제, 10개의 주제를 먼저 잡았습니다. 등가스 운동, 아주 고정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죠. 역학계와 힘의 분석, 운동량 보존, 그리고 역학계와 역학에너지 분석, 그리고 통합설정의 빗면 유형, 그리고 탄성포테 에너지의 집중. 그러니까 우리 보통 연직방이라든가 빗면이 있을 때 용설이 그때 많이 힘들어하죠. 하지만 아주 심플한 부분입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자, 그리고 또 이 운동역학만은 좀 하기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죠. 열역학과 열기가 명료해요. 특상, 여러분 특상대상 이론은요. 정말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응용이 많지 않은데, 이게 이제 문제풀의 어떤 풀이법으로 가다 보면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틀리는 부분이 나타났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고 뭔가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을 간과했을 때 이러한 일이죠. 또 전기력, 아주 명료해요. 그리고 자기장의 중첩, 이런 파트 부분 같은 경우는요. 식, 줄, 줄, 길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할 거예요. 길게 푸는 것은 죄악입니다. 짧게 짧게 가시도록 해요. 그러니까 빨리 푸는 연습을 하지 마시고 짧게 짧게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 기선제압의 10가지를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이 수강 대상은 모두예요. 연령 제한 없습니다. 단, 단. 연령 제한은 없으나 단. 나는 물리학원이 0밖에 안 된다. 없다. 한 게 없다. 이런 분들은 선생님 커리큘럼 중에 생초버 생기초로인 물리학원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제로는 아닌데 약간은 있어. 0.1 정도는 있어. 하신 분들은 생기초 수능교사하고 물리학원이라 해서 이거 한 3일, 4일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단은 베이스를 조금 깔아놓고 바로 들어오셔도 돼요. 이게 고난도 강자니 역학, 심층, 포인트 강자니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모두 함께할 수 있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물리학에 대해서 준비가 됐다면 그런 고1이라든가 고2라든가 이런 분들 물리학원이 전혀 준비가 안 되었던 분들은 이렇게 생기초수능적사고 물리학원 이거보다는 약간 좀 수준이 있는 그런 상황의 기초왕자고요. 바로 역학신공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물리학원이 나는 0.1은 있다. 0.2도 있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주로 고2때 학교에서 물리학원을 했던 분들 그래도 어렵다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하긴 했잖아. 그래도 시험은 치렀잖아. 중간고사, 기마고사 그래서 고3이 되면서 물리학원을 정말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또 우리 수능 열렬인이라고 하는 N수행 여러분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기서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역학신공으로 들어와서 신나 공부하는 선빵을 날리고요. 이 선빵예술 후반부에는, 후반부라기보다 이거 이후에 6평을 전후해서는 고수편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물리학, 운동역학을 연장선상으로 해서 제대로 한번 준비하고 이렇게 기선작을 확실히 하면서 진행해 나가자라는 것이고요. 이러면 이제 개념 강좌와의 선수, 후수는 어떻게 될 거냐. 선수 강좌, 후수 강좌가 따로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완강되어 있는 강좌가 빨라 버전 물론 여기에 이제 11월에 치루어진 2024년, 아, 2023년 11월에 치루어진 수능이라든가 또 평가원이라든가 항모평 이런 문항들이 추가가 되고 약간의 편집 변화가 생겨서 이제 블랙 버전이 또 새로 개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완강된 강좌, 완강될 강좌. 그래서 자기의 계획 시간에 의해서 가실 분들은 말라버전 하시고 여기에 제가 추가로 또 업로드해 드릴게요. 그리고 블랙 버전은 이제 바로 이제 개강하여 완강까지 치달릴 겁니다. 치고 달릴 것인데 꼭 개념 강좌를 듣고 역학신공 갈 필요 없고 역학신공하고 이걸 꼭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역학신공의 컨셉이 정말 제대로 기선제압의 선빵을 날려서 물리학 1에 대해서 운동역학만큼은 이제 확실한 포맷을 가지고 준비하겠다라 하신 분들 개념 강좌 전에 이 역학신공으로 10개 주제라면 2분의 1을 넘어서서 3분의 2가량을 진행이 된 부분이랍니다. 그럼 좀 더 수월하게 이 개념 강좌가 길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많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개념 강좌로 차근찬하면서 역학신공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로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공의 비법으로 짧고 굵고 명료한 그런 무공의 고수들이 쓸 수 있는 좀 말이 너무 거창하죠? 기본기입니다. 그 기본기를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효과적으로 짧게 갈 수 있는 건지를 함께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문항 같은 경우는 학평 목평이라든가 굵직한 것들이 있습니다. 좀 어렵다 얘기했던 것들. 그리고 자작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개념과 문제를 함께 가는 그런 컨텐츠가 준비됐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물리학 1의 신공의 비법이란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기본이에요. 기본은 쉽단 뜻이 아니랍니다. 기본은 중요하다는 뜻이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여기서 파악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플이지 베스트 이게 우리가 표방하는 것인데 절대 운동 역학이라 주절절 길게 풀면 안 됩니다. 빨리 풀려 연습하지 마시고 짧게 가려 하십시오. 그럼 충분히 시간 관리 이루어진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수업 때 외칠 겁니다. 물리학 만점하고 대학 갑니다. 외칩니다. 팔로미. 물만대. 자 이제 신공의 비법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고!